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4주 만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4주에 한 번 만나니까요. 이혼 담당 소송. 냉각기를 거치면서 또 새로운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음에 주제는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해석을 붙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4주간의 고민을 거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조금 시사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상 네. 세안 건축 이야기. 의외로 한국적인 건축에, 물론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유럽 세안 건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은 우리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것도 우리 동양의 문화는 아니고, 유럽의 근대 건축의 영향, 철근과 콘크리트와 유리이라는 근대 건축의 재료 개발과 보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로마에 대한 건축을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서양 문화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자께서 좀 오늘 왜 로마 건축을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리스, 로마는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중해 문화 속에 좋은 환경이잖아요. 굉장히 다스한 지중해 문화 속에 꼽혔던 국가고, 이게 결국은 유럽의 문화의 근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철학, 시, 문학, 음악 모든 것들에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해서 유럽 독자의 어떤 문화를 꽃피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로마, 그리스, 로마를 이해하면 유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지만 유럽을 가실 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작은 지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마의 건축물을 볼 때, 혹은 그리스의 건축물을 볼 때. 그렇죠. 영국이나 아니면 프랑스 가시더라도 독일 가시더라도 그런 문화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백악관, 또 미국의 의사당도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들 그대로 도용된 겁니다. 도용보다는 응용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 저게 건축의 어떤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좀 알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면 될 거고 미국은 이제 몇백 년도 안 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미국이 그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신전과 같은 양식들을 따왔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가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상징 같은 경우도 지금 로마에서 그대로 갖고 와 쓰는 것들이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둥 양식이라든지 지붕,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거기에서 따온 거거든요. 문화의 뿌리가 없으니까 유럽에 그것들 가져온 거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집이라든가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서양에 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 서양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로마 시대로 회귀가 되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는데 이제 영화에 대부분 이제 서양의 선진국들의 배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공공건축물이다 보면 대부분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양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이게 왜 그리스, 로마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물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주도에도 1만 8천의 신화가 있듯이 우리가 서양의 신화 하면 되게 떠오르는 게 그리스, 로마 시나를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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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다 연관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로마 건축의 시작 뿌리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실은 이제 그리스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로마는 크게 두 개의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리스고요. 원래 이제 그리스가 강대한 국가를 행성했다가 쇠퇴하면서 로마가 지배권을 갖게 되면서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로마 시대에 앞서서 있었던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족이 뭐냐면 에트루스칸이라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이 정복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에 여러 가지 문화들을 또 흡수하는 그래서 그리스로부터는 뭐라 할까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배웠다 그러면 에트루스칸이라는 민족의 종족으로부터는 강함, 또 이게 투박함, 그리고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이 아치라든지 이런 구조들을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이전에 이탈리아 반도에 지배하고 있었던 에트루스칸이라는 종족으로부터 기술적인 것을 배웠고 화려한 디자인의 수법은 그리스로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자생적인 것보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종족들 에트루스칸이라는 원래는 다른 데서 이동해오던 종족인데요. 그러면서 정착하면서 이탈리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양을 많이 받았다고 보면 사실 요즘에도 다리를 짓을 때 아치형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것도 뿌리를 따지고 보면 로마로 알고 있었는데 로마도 사실 말씀하셨던 에트루스칸에서 배워서 그 양식을 활용했었고 그런데 로마의 문화라기보다는 에트루스칸이라는 종족이 아치라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건축을 했었군요. 우리 아치를 쓰지 않으면 구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성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막사 대부분 보면 아치구전사십니까? 우리 콘센트 막사라고 그러는데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다리도 아치구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디자인이 예쁘지 않은 거냐 또 그렇지도 않고 대부분의 아치구조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볼트라는 것도 아치가 아치는 이렇게 타운으로 쳐진 걸 아치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연속적인 형태를 가진 연속적으로 하나의 입체적으로 가졌을 때는 그걸 우리가 볼트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로마에 보면 수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볼트 구조. 볼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그리스, 로마의 특징을 단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트로스칸 종족이 개발한 아치와 볼트의 구조적인 것과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쌓아올려서 만들려면 뭔가 접착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로마가 최초로 시멘트를 개발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띄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시멘트가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크리트 맞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이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우리 시나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는 민주주의 있고 굉장히 공화제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여져서 공화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우리 영화에서 우리 청취자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군대, 강인함, 투쟁 그렇기 때문에 영토의 확장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사실 공화정으로 시작해서 아주 재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강한 권력과 강한 지배의 상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 대형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콜로세움 또 수로, 수로라든지 가보시면 말씀하시겠지만 공중목욕탕 이런 것들을 그리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형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치 구조와 시멘트 이 두 가지 기술이 접목이 된 게 로마 건축이다. 지금 그대로 다 쓰고 있는 것들인데 그럼요. 아니, 아까 얘기하셨던 수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수도가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목욕탕의 기원도 오래된 영화이지만 배너 배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콜로세움 그때 당시에 대형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나오는 영화들도 대부분 그런 무대로 하고 있고 아니, 지금도 축구장 가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배너가 콜로세움에서 칼 갖고 싸웠지만 사람끼리 지금은 공 갖고 싸우잖아요. 11명씩 들어가서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 투구 경기장이 어디서 이래되었냐면 로마에서 시작됐다.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민족성하고도 어울리고요.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통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대형 건축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사실 지금 현대까지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시멘트가 그 당시부터 쓰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데 물론 지금 같은 철근이 들어간 그런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었겠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철근의 구조물들을 보강해 주는 게 바로 아치 구조죠. 아치라는 것은 기둥과 보호가 우리가 수평제는 보고 수직 보강제가 기둥인데요. 기둥과 보호의 구별이 없이 가로 세로의 보강제가 없이 그냥 이게 원으로 이렇게 틀잖아요. 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치 구조인데 아치 구조니까 가장 간단하게 지을 수 있으면서도 힘은 아주 강력하게 집안으로 전달되는 튼튼한 구조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콜로세움과 같은 대형 건축물들을 마음껏 지을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접착체의 역할을 쓴 게 석회와 자갈 이런 것들을 섞은 거거든요. 아, 그 당시도 그런 걸 섞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가보면 저도 한 5, 6년 전에 사라진 도시 폼페이. 폼페이 영화도 혹시 우리 청취자께서 보시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게 보시면 대형 건축물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에 가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농촌에 가보시면 시멘트와 콘크리트, 시멘트와 자갈로 비벼서 이렇게 밭담에 이렇게 문을 지지 않게 쓰시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붙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런 재료의 느낌. 색이 바른 시멘트 같은 느낌. 그게 이제 수천 년까지 아주 강한 접착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로마 시대의 시멘트 개발이라는 게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게 좀 의무스럽기도 한데. 로마가 망가진 건 딱 간단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것 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침략당하기 쉬웠다. 침략당하기 쉬웠던 것이죠. 그만큼 권력이 뭐랄까요? 각국으로부터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세금 대신 받는 재물들을 가져오기도 편했고 또 그만큼 권력과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향락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향락주의에 빠지다 보면 권력과 정치와 모든 것들이 퇴색되기 마련이고 그러면 쉽게 정복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도로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지금 도로 구조도 사실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기술력 그 다음에 그 구조를 그대로 거의 갖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재료만 다를 뿐이지. 그게 이제 굉장히 한 30cm 이상 되는 이 돌들을 집안에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서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돌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도 유럽의 도로들이 대부분 그런 도로들을 많이 유지하니까 가장 거칠지만 좀 보행이 불편하지만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로 더 이렇게 정비되고 있는 거 보면 로마 시대의 토모 기술은 상당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의 거대 제국의 도시를 조성한 게 바로 로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로 모든 길은 로마라고 하는 것처럼 힘의 정점이 로마에 있었고 또 많은 노예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또 우리 청취자께서 아셔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세계 최초의 집합주택을 누가 만들었냐.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집합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아파트도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아파트 이야기는 5층 이상을 아파트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2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본다 그러면 그 아파트, 연립주택을 다 포함해서 아파트를 최초로 누가 만들었냐. 바로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인슈라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치와 볼트 구조의 접착제의 시멘트의 개발 또 우수한 토목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슈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집합주택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4층, 5층짜리의 집합주택을 만들었다 치면 위생시설은 어떻게 했느냐. 간단하게 수압으로 해서 물을 올렸던 거죠. 아, 수압으로 또 물을 올렸습니까? 네, 수압으로. 지금 수도가 사실 그 원리잖아요. 맞습니다. 수압에서 물을 끌어오고 물을 끌어온 것을 다시 수압에서 2, 3층까지 올리고 물론 그때는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 5층까지 물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수압이 그렇게 세졌죠. 물론 전기펌프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하고는 달리 보통 우리나라는 아파트 1층은 인기가 없잖아요. 범죄 위험이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1층이 가장 인기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기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또 위생실에 아무래도 화장실 사용하는 이게 재래식이니까요. 생활의 편리성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층에 또 정원, 로마 사람들 정원도 굉장히 예쁘게 잘 꾸미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달리 1층이 인기가 있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수로 최초의 최대의 도시, 최대 규모의 제국 도시를 만든 게 로마고 또 아마 최초, 최초가 붙는 게 바로 로마의 그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우수한 건축 기술, 토목 기술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로마 시대 때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있나요? 뭐 우리 저, 너 빌라 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빌라도. 빌라도. 빌라도 라틴어죠. 맞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가 아직까지 수천 년의 외국의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빌라, 맨션, 맨션 같은 게 프랑스어인데요. 다 그런 데서 비롯된 하나의 문화의 잔재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로를 끌어오면 상수도관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단한 게 상수도관을 철재로 다 만들어서 수도 파이프를 만들어서 연결했거든요. 그 당시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파이프와 파이프를 하나의 개인 파이프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좀 더 납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독. 그런 또 부작용은 있었군요. 부작용이 생겨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권력에 심취하고 그게 따르는 향락주의에 심취하는 그런 게 로마 시대의 폐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기둥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음 시간이었습니다. 4주 후에.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의 시선 제주대학교 건축학대 김태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